네, 안녕하세요. 진영입니다. 먼저 랩서스 퍼포먼스 곡들의 RFC 홍보대서를 만끼돼서 정말 여쭙고 계시는 거고요. RFC는 굉장히 뛰어난 주행 능력과 디자인이 매력적이어서 운전하던 것만 매력이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운전 중인 차는 앞뒤에 대한 RCF 블랙카라로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을 환자할수록 결정적인 퍼포먼스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차량을 좋아해서 많은 차량을 한번 물어봤는데 차량들과는 굉장히 특별한 매력을 빠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RC의 아주 매력적인 그런 곳에 빠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RC 홍보대서로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공식 토토 세션이 진행되겠습니다. 요시당 사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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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